릴리트! 누나! 어디 있는 거야? 릴리트! 내가 왜 이러는 거지? 자 여기까지요. 조금 쉬었다가 바로 녹음 들어갈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생일자씨, 오늘 좋은데요? 네? 캐릭터 분석도 잘 된 것 같고. 아우, 사람들 다 있는데. 쪼도 없어졌고요. 톤도 안정돼 있어서 좋고.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찐한 티 낼 필요 없잖아. 점점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. 아니, 채민자씨 진짜 잘했다고요. 아니, 뭐 저만 잘했나요? 영진 선배, 원진 선배, 승태 선배, 민지 뭐, 모두 다 같이 잘했죠 뭐. 아니, 그러니까 내 말은 다 같이 잘했으니까 다 같이 박수! 봐야, 내가 해냈어요. 생각만으로 조정이 되는 거 있죠? 아, 잘했어.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.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쩌려고 사람을 그렇게 치켜세운데.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미자씨도 수고했어요. 또, 또! 그렇게 눈치 줬는데. 오늘 모두 다 같이 수고했어요. 선배 좋았고요. 승태 선배, 잘했고. 어, 그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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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했어. 야, 미자씨. 왜 그러냐? 아휴, 칭찬을 못 받아 봐서. 막상 칭찬을 받을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까요? 주 피디님. 네? 어, 우리가 많이 친해진 건 좋은데요? 회사에선 사적인 감정은 잊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한테만 잘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좀 불편해서요. 아, 물론 회사 밖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.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공은 공, 사는 사. 자, 그럼 전 바빠서 이만. 저기요. 심자씨. 아휴, 조심조 마시자니까. 저기요. 스토킹. 어, 사적으로 스토킹이 나가서 이만. 안녕하십니다. 다 나가셨나? 요즘에 아버님 아주 마음에 안 들어. 뭐가 마음에 안 드냐.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그냥 차다 그냥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. 알았어? 네. 아휴, 이 집구석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. 왜요? 왜 찍히셨어요? 듣고도 모르냐.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의 마음에 안 된다고 그러시잖아. 그럼 못생겨서 찍힌 거네요. 이 자식이 타이슨 주먹에 그룹을 끼우는 소리가 오고 있네. 이 놈 뭐이다. 이번 특집극 배역이 정해졌어요. 어, 나왔어요? 네. 남자 주인공 진성력에는 이원준 씨. 여자 주인공 표정력에는 채미자 씨. 네. 네? 제, 제가? 네. 제가 주인, 주인공? 네. 저기, 제 채미자라고 분명 이인이 있는 거 아니죠? 네. 혹시 일반 안에 주인공이 죽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네? 자, 진석 친구 용수역에는 생태 씨. 네. 그리고 수정의 언니요. 민지 씨. 네. 그리고 김영진 씨는. 네. 1인 5역인데요. 아니, 맨날 1인 5역이냐. 언제 주인공하냐. 나 알아요. 아. 여보세요? 나야. 뭐해? 어, 지금? 나 바쁘거든? 나중에 통화해? 통화 한 번 하기 엄청 힘드네. 만나는 건 하늘의 별따기고.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. 네, 뭔데요? 제가 어떻게 주인공이 됐죠? 예? 혹시 제가 주인공이 된 거에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건 아닌가? 그런 거 아니에요. 미자 씨 목소리가 수정력에 제일 잘 맞아서 그런 거예요. 왜요? 자신이 없어요? 아니요. 혹시나 해서요. 아니 뭐, 그렇게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. 자. 그럼. 알겠네요. 지금 더 받아봐 Tweh Compilator는 10년명이에요. 끝까지 conscien공을 해주세요 그녁은 주인공의 자신 áreas Furious für Sieắm니? 아직도, 아직도 난 안 되나요? 제발 이러지 마요. 그 느낌이 아닌데. 네? 지금 수정은요. 남자를 사랑하지만 떠나보내는 거거든요. 알긴 알았네. 그래. 내가 제대로 못한 거 맞다. 공은 공이니까. 한 번만 잡아주실래요? 아직도, 아직도 난 안 되나요? 제발 이러지 마요! 저기요. 캐릭터 파악이 아직 안 됐나 보죠? 아, 큰일이네. 나 이해 못 해낼 줄 알았어. 공은 공. 이라도 그렇지.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무한을 줘? 그러고 나중에 내 얼굴 제대로 볼 수 있어? 너 싸가지한테 깨졌어? 아니. 근데, 갑자기 대문을 맞춰달래? 얘가 지금 주인공 맡아가지고 사기 백배짱이야. 그러니까, 이번엔 제대로 해보겠다, 그거지. 그거지. 네가 진정 역할 해봐. 알았어. 나 또 옛날에 연기 잘한다고 칭찬 많이 받았어, 지아. 어려운데. 자, 간다. 네가 먼저 해. 수정씨, 10년이에요. 아, 뭐야. 어색해, 어색해. 어색했다, 그래. 다시 하자, 다시 하자. 수정씨, 날 바라봐요. 아휴, 장난하냐? 야, 내가 무슨 성우야, 야. 한 번만, 한 번만. 딱 한 번만, 한 번만. 잘 좀 해봐. 알았어. 수정씨, 10년이에요. 응. 난 당신의 10년을 바라봤어요. 그런데 어떻게 날 떠날 수가 있어. 응. 남자다. 여자가 아니라, 남자. 아, 맞다. 아, 맞다. 네가 한 번만 해봐. 응. 여기, 진정 역할. 난 잘 못하는데. 아무리 못해도 얘보다 못하겠냐? 딱 한 번만. 한다. 응. 수정씨,